영등포군의 청소년 시설들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주간축제 들락날락을 개최합니다. 들락날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행사를 오고 가며 축제를 즐긴다는 뜻으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청소년 시설 9개소에서 개최됩니다.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어서와 영청문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4차 산업 페스티벌 꿈틀랜드가 진행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멘탈백이라는 주제로 내가 멘탈백 콘테스트 등의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.